아, 반갑습니다, 방랑자님 최근의 일들로 절 찾아오셨나 보군요 확실히 불길한 시기니까요 대부분 불가해한 걸 두려워하지만 저는 그런 걸 취급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답을 찾고 있군요 이 론으로 원하는 지식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전설에 따르면 신비한 피조물에서 빠진 조각이라고 하지요 제어할 능력을 가진 자들에게 고대의 힘을 다룰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무기지요 하나 조심하십시오 피조물은 태지스탄 지하이 졸툰 쿨레의 고대 지하전당 속에 묻혀있으니 수백 년간 손길이 닿지 않은 채 쿨레가 직접 설계한 치명적인 함정들과 끈찍한 기계들의 보호를 받고 있죠 하지만 설계자 졸툰 쿨레는 스스로의 지혜를 과신했습니다 자만에 빠져 자기 작품을 내버렸고 결국 어두운 힘이 활개치며 그의 기계들을 타락시키고 지하전당의 힘을 차지했죠 답은 심연 깊은 곳에 있습니다 론을 받으십시오 그럴 용기가 있다면 그럴 용기가 있다면 감사드립니다 저의 단단한 소리를 통해 그의 기계가 있다면 첫 번째는 그의 기계들을 타락시키고 그의 기계가 있다면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의 기계가 있다면